신라 35대 경덕왕 시절의 이야기이다. 월명사는 사천왕사에 거쳐하였다. 사천왕사는 문무왕 19년, 679년에 창건하였다. 경주 낭산의 동남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절이다. 여기 사천왕사에서 월명사가 일찍이 죽은 누이 동생의 죄를 올리고 있었다. 누이, 누이, 불쌍한 내 누이 동생이여 어찌 그리 일찍 세상을 떠버렸느뇨. 어찌 그리 일찍이도 생을 종료하였느뇨. 누이요, 누이요, 내 누이 동생이여. 여기 누이가 좋아하던 음식과 지전을 두었으니 맛있게 많이 먹고 저승길의 종자돈으로 쓰기 바라오. 월명사가 흐느끼며 제사를 지내자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서 지전을 날리니 서쪽으로 사라졌다. 월명사는 이윽고 향가를 지었다. 생사의 길이 이에 있음에 두려워지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 이루고 가는가. 어느 가을 이름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입처럼 한 가지에 나서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아, 미타차례에서 만나볼라는 돌을 닦아 기다리련다. 그리고 피리를 벌었다. 누이 동생이 살아 생전에 좋아하던 피리 소리였다. 월명사가 달밤에 피리를 벌며 문 앞에 큰 길을 지나갔다. 은은히 들리는 피리 소리의 달이 그 운행을 멈추었다. 월명사가 멈춰선 달을 보며. 아, 나의 누이요. 누이가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으니 나는 돌을 닦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하여 그 길을 월명이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십구채 향가 제 막내가 가 만들어졌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